XSFM입니다. I, D, W, K 정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는 윤석열의 주소가 여기부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홍영주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살짝 엇갈리고 있어요. 네. 나성인도 있어요. 네. 음, 네. 다시 돌아온 홍영주입니다. 네. LA와 저희 사이에 딜레이가 약간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둘 다 나란히 옥수수를 마시고 있는데요. 즉, 아까 계속 얘기하다가 하도 땡겨서 콜라 가져왔어요? 네. 근데 캔 뒤를 보니까 아이나다랄까 당시럽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적어놨어요.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아이오와 코커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액세스 앱캠과 함께한 5년 빅크림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비그 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크림 헤어케어 시스템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회원 여러분, 제 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무르핀 알렉스 아이 두 제품의 봄맞이 할인의 봄 행사를 진행합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르핀 120정 2병과 면역감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알렉스의 키즈 버전 아이 30호 2개를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기간은 2월 24일까지 짧게 진행을 하고요. 정말 짧네요. 이제 날씨도 겨울은 끝나간 듯 보입니다. 환절기가 시작될 텐데 우리 아이 건강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한 4일, 3일 기간밖에 없네요. 짧습니다. 이번 주말 내에 결단 내리십시오. 무르핀과 알렉스 아이입니다. 저는 살 거예요. 먼 나라 이웃동네 나성통신 여보세요. 네. 나성인 들리십니까? 네. 끊겼네요. 네. 다시 들립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메신저 통화로 벌써 지금 1시간 30분째 나성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옥수수 이야기만 하는데도 산업으로서의 옥수수 이야기만 하는데도 1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야가 남았는데 아이오와 코커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이오와 코커스까지 가는 길도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트웨인 안드레아스는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번에 옥수수 기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매체 중에 하나가 마더존스라는 곳이거든요. 마더존스요? 대표적인 진보 잡지인데 여기서 나온 기사를 많이 참고했는데 여기에 논조를 보면은 두웨인 안드레아스는 정말 무슨 악의 축같이 그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진보 잡지다 보니까 이런 탐욕 가득한 기업가가 사람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다. 이런 식의 논조로 많이 돼 있는데 어쨌든 두웨인 안드레아스가 합법적인 그리고 탈법적인 영역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엄청난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떠받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옥수수 산업이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산업 구조를 키워오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도 옥수수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은 초거대 식품 가공업체를 등에 업고 있으며 엄청난 숫자의 농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농업은 인력을 적게 고용하기는 힘듭니다. 아주 적게 고용하기는 힘들어요. 특히나 옥수수 산업이 이렇게 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이오아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오아 주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번화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아이오아가 몇 번이나 언급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요. 한국인들 많이 있는 대도시들 있잖아요. 시카고, 뉴욕, LA, 트랜타 이런 데에서 아이오아를 소개해주는 기사 같은 걸 간혹 봐요. 이번에 좀 봤어요. 그러면 절대 갈 일 없는 관광지. 그냥 이런 식으로 소개해요. 아 그래요? 네. 옥수수가 난대. 장관이래. 이게 다예요. 정말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상당수가 자기 줄을 벗어나면 외국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오아는 미국인들에게 그냥 관광지? 다른 동네? 이런 느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옥수수 체험학습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인들에게도 그다지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이오아 처음 봤던 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락밴드의 어떤 슬림낫이었나? 슬림낫의 앨범 제목입니다. 아이오아. 네. 아이오아. 실제로 아이오아 출신이기도 하고 그 외에는 아이오아를 사실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아 이게 되게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 같네요. 그러네요. 그걸 제외하면 대학농구나 어떤 자그마한 경기들 어쩌다가 전국 중계되는 데서 아이오아의 주도인 데모인시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작은 도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오아가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서 나왔던 거는 후르쇼프가 감명을 받은 끊임없는 옥수수맛. 이게 아이오아 있었고. 이런 옥수수맛들은 농약을 비행기로 살파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밭들은 다 대부분 원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초거대 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내모 반듯한 밭이라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물이나 농약 같은 걸 줄 때 거대한 이제 호수 같은 거를 쫙 연결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쫙 뿌리면서 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밭이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옥수수맛. 이런 게 아이오아 있고 또 안드레아스가 유년기를 보내고 농축산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대학을 그만두고 돌아온 것도 아이오아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오아는 미국에서도 시골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주구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00만 명가량이고 아까 PD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디모인이라고 주도가 제일 큰 도시인데 여기도 인구 20만을 조금 넘긴 곳입니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전체 주에서도 30위 정도에 자리하는 큰 주가 아닌 거죠. 그 밑에 있는 주들은 보통 농사를 할 것도 없고 특별히 내놓을 만한 거대한 산업도 없는 주들입니다. 네. 록키 산맥을 끼고 있거나 주로? 아이오아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주된 이미지를 얘기하라고 해도 그냥 농부들이 많은 시골 이런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오아의 정치력은 특별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 개의 산업이 한 개의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하면 아이오아, 아이오아하면 옥수수. 미국 전체 산업의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산업이 모두 아이오아에 몰려있고 관련 산업도 아이오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라는 양, 돼지를 키우는 양돈 산업.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곳이 아이오아입니다. 미국의 돼지 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아이오아다라는 말씀. 개연성이 있네요. 한국으로 비교를 하면 산업이 한 곳에 다 몰려있는 큰 곳. 울산시, 창원시 같은 데를 떠올릴 수 있어요. 거기는 표심이 정말 다르죠. 나머지 지역들하고. 그렇죠. 안 그래 저도 원고에 써놨는데 울산 대통령 이런 명칭도 있었잖아요. 정몽땡씨요. 왜 가졌지? 그건데. 그렇게 좀 정치적인 지형이 타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아라는 주 자체가 한 가지 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단결하게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아이오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1972년 이후부터 아이오에서 치러진 대통령 후보 경선인 아이오아 코카스가 경선지 중 가장 먼저 치러진 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의 경선 방식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각 주마다 대의원을 선출해서 그 대의원이 경선 후보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주마다 워낙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마다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한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당내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방식도 제각각일 뿐더러 제도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제 중앙선관위에 해당하는 미국의 관청이 관여를 아예 안 해버리는 곳들도 있어요. 그냥 당이 선거를 알아서 다 주관하고 처리하는 한국은 농협조합장도 선관위에서 도와줍니다. 뽑을 때. 네. 선거 방식이 무척이나 다채롭습니다. 아이오에서는 코카스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당원 대회 형식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공중파 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아이오 코카스 현장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무슨 반장선거 같아요. 맞아요. 되게 별거 없어 보여요. 이게 코카스야 싶어요. 아이오와 주도 디모인에 있는 학교 체육관의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당 당원들이 토론을 합니다. 난 도가 좋고 내가 좋고 이러는데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앤드류 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앤드류 양이요. 네. 앤드류 양이 기본소득 미국인 정부한테 그냥 무조건 1000달러씩 주겠다 이런 공약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그렇죠. 사실 트위터만 보고 있으면 제일 핫한 경선 후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앤드류 양 지지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무슨 홍보전을 방글케 하듯이 자기 후보 홍보를 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20달러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아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을 샘플을 보여주는군요. 네. 나중에 제재를 받았는데 그거 나중에 당선되면 당선무효용 그렇죠. 돈으로 표를 사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20달러째를 흔들면서 우리는 이런 후보라는 걸 홍보를 하더라고요. 돈 받으니 기분 좋지? 이러면서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서로 홍보도 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맞아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요. 자 바이든 지지하시는 분 이러면 이렇게 손을 들어요. 저도 이게 놀란 게 비밀 투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폐쇄성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밖에다 웬만하면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한국엔 봤잖아요.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 후보 몇 명이 누구한테 투표했나를 손으로 세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헷갈리잖아요. 4, 50명을 세려면 지금 바이든 지지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안 샌 분 누구 있죠? 그러면 이미 자기를 센 걸로 인식한 사람이 저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엉성한 게 정말 주민들 중에 그냥 대표예요. 되게 이건 좋은 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정치 참여를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아니어도 대표자로 이 자리에 갑니다. 가서 누구 지지하신 분 하면 손 들고 나와요. 그럼 저는 이번에 아이와코카스 관련된 유튜브들을 많이 뒤져보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 당원들한테 출구조사를 해본 거예요. 언론사들이. 누구 뽑으셨어요? 한 다음에 직굳게 물어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아셨어요? 그럼 진짜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핏부디 제지예요. 아이와코카스에서 이번에 1위를 냈죠. 이 사람 게이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아줌마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투표할래요? 아 진짜요? 예를 들어 어떤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이 옥수수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겠다라는 공언을 한 후보를 후보의 손을 들었으면 그 사람이 암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옥수수에 대한 보조금 줄이자 이러면 거기서 진짜 암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방식 자체가 아이와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뭉치는데 매우 좋은 방식인 거예요. 아, 코커스가. 아, 그렇군요. 네, 코커스가. 사실 이게 코커스를 할 이유가 그건 다 본인들의 결정이긴 하지만 굳이 할 이유 중에 저는 하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이 조의 의견을 정말 일찌 단결시킬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실제로 아이와 바로 뒤에 오는 조가 조연프시였고 여기는 프라이머리 방식인데 여기는 공개 경선이죠? 네, 등록 당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등록하면 경공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비밀 투표를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공개라는 건 꼭 당원한테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때그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다들 터놓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서로 의견을 맞추고 단결하기에는 더 좋을 거라는 거죠. 네, 이제 미국의 옛날 역사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토론을 하죠. 네, 네. 끝장 토론을 많이 해요. 네. 네,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코커스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요새는 가끔 하는데 타운홀 미팅.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유구한 전통 중에 하나죠. 아이오 코커스를 통해서 뽑힌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에 비하면 비율이 1%입니다. 아이오가 인구 수가 많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경선 후보들은 아이오 코커스에 복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대체 어디서 주워보는지 모르겠지만 월간 시사 잡지를 봅니다. 그때는 보통 월간 조선 아니면 신동화예요. 미국은 땅이 넓다는 이유로 경선 기간이 무지하게 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선이 아이오아에서 끝났을 때 월간 시사 잡지에서 그 얘기는 무조건 해줘요. 미국 경선에 대해서. 미국 대선 경선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 88년, 92년, 1년 때는 아이아 코커 이렇게 썼거든요. 한국말로. 어떤 사람 이름이지? 또 옛날 버릇이 있어서 하던 가락이 있어서 마지막 S는 안 써요. 아이오아에서 가장 먼저 경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 때문에 아이오아에서 승리를 하면 경선 내내 바람을 일으켜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테드 크루즈에게 아이오아에서 패배했습니다. 2012년 민놈린은 이제 리그 센터럼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고 공화당이죠. 2008년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 존 맥케인은 아이오아에서 4위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오아에서 된다고 불패는 절대 아닌데 그런데 일단 언론의 관심은 확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지금까지는 다 공화당 얘기였고 민주당 쪽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2000년 엘구어, 2004년 존 케리, 2008년 버락 오바마 그다음에 2012년은 버락 오바마 재선이었고요. 2016년 힐러리 클링턴까지 모두가 아이오아에서 승리를 거두고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다수예요. 21세기 들어서는. 민주당은 거의 아이오아에서 이기면 이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아이오아 승리를 반드시 쟁취해야겠다는 후보들이 다 후보라면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경선에 대한 해석은 조금 잠시 미루고 여기에서도 좀 이유가 궁금해지실 텐데 아이오아는 왜 첫 번째 경선지가 된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이오아가 첫 번째 경선지가 된 이유가 옥수수 산업의 로비로 인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제 농구가 훨씬 더 탄탄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NPR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이 아이오아 토박이 언론인인 캐티 오브라도 비치라는 분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아이오아 코커스의 위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오아는 중요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라서 중요한 거다. 아 이것이 전형적인 막 던져서 멋있어 보이는 말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한국에도 오래된 이상한 전통이고 궁금증을 가지는 사람도 별로 없는 문제인데 선관위에서 지역구 순서를 정리할 때 정당에서 지역구 순서를 정리할 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서울시 종로구가 1번이거든요. 총선을 할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종로는 김두한의 적이니까요. 그냥 언젠가부터는 첫 번째라서 종로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여튼. 사실 이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아이오아가 첫 번째 경관지가 된 게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인데요. 여기서 통과됐을 때는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어서 아이오아 코커스의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했다 그래요. 카운티 전당대회, 지역구 전당대회, 주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오아부터 일찍 시작하자. 이렇게 단순한 이유였다는 게 캐티 오브라도비치의 설명입니다. 그냥 전당대회 절차가 좀 더 기니까 미리미리 하자. 그렇게 해서 1972년부터 아이오아 코커스는 첫 번째 경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민주당 경선에서 아이오아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됐습니다. 이때 아이오아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미 전국적인 정치무대에서는 비교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였는데 당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면서 사람들이 아이오아에서 승리를 하면 백악관까지 길이 열린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같은 NPR 기사를 봐도 과연 아이오아가 첫 번째 경선지가 된 것에 대해서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까요? 아이오아는 동네도 워낙 시골이고 인구 구성의 97%가 백인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와 97%가 백인이에요? 네. 지금도 인구 구성은 미국은 백인이 다수인데 어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백인들 다 어디 갔어? 있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엄청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주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후회 논의될 사항이 있고 중요한 건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오아는 현재도 첫 번째 경선지고 단순히 순서 때문에 성기는 정치적 이득을 아이오아 사람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맞아 보이는데 중요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라서 중요한 거다.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난 사람들이 활용하고 싶어지죠. 그렇겠죠. 후보도 활용을 해야 됐고 아이오아의 주민들도 활용을 해야겠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아이오아의 내일 예고이기도 한데요. 1과 2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은 1이면 좋아해요. 하여튼. 네. 저는 내일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라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틀스러우시다.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평치자로서 기대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제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경선 후보들이 아이오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이오아의 유리한 공략을 경선 초반에 쏟아내는 게 매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네요. 아이오아의 유리한 공략이라면 당연히 농부들과 식품업계에 옥수수 산업에 유리한 것들이겠죠. 위에서 이야기했던 정책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콘시럽을 위해서 설탕 수입을 막고 옥수수를 토대로 에탄올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들 아이오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토대가 돼서 실현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가 조금씩 완성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선이 제일 먼저 열리는 지역이 있다고 쳐봐요. 그 동네에 집 가슴이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한국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하거나 오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다른 이름을 가진 정당일 때부터 광주, 제주에서 경선을 시작했어요. 대선 경선을. 그런데 그게 주목을 받지만 그 후보들이 광주와 제주를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는가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빡빡한 정치 자금법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건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튼 민주주의가 되게 오래됐고 이 일을 똑같이 오래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네. 이번 경선에서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올해 아이오와 코커스는 당연하게 민주당 경선만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화당은 게임 끝난 상태라서요. 네. 저는 뉴스라운드업에서 유PD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현직 대통령이 치른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제추대 형식이라서 실제로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제선에 나설 때 1984년 레이건 1992년 아버지 부시 2004년 아벨 부시 모두 아이오와에서 아예 상대 후보가 없었습니다. 네.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김정은처럼 표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오와 공화당 경선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97.1%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다른 이유도 하나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당연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 트럼프도 아이오와를 위해서 옥수수를 일본에다가 엄청 팔았어요. 중국과 일본에 옥수수를 이만큼 많이 팔았죠. 여러분은 그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걸 원고에 정식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왜 하필 옥수수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맞아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왜 포드나 GM차 같은 게 아니고 옥수수일까?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어쨌든 이제 아이오 코커스는 그래서 항상 야당의 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해 아이오와 코커스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 이제 그 기후변화는 지금 미국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기후변화 대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제 중학생이랑 싸우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툰벨이요? 네. 네. 그런데 맞아요. 사실 작년에 전 세계 언론에서 가장 시끄럽게 보도됐던 싸움은 그레타 툰베리와 도널드 트럼프의 배틀이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아예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긴 하죠.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르신 종종 있어요. 그 미세먼지 안 믿는 어르신. 그런 거 없다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차라리 저 같은 어르신처럼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네. 네. 그런데 보면은 트럼프의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 요새 캘리포니아 덥던데 기후변화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뭐 미네소타에 눈이 안 오냐? 이러면서 승질을 했는데. 지금 너희가 반팔 입냐?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오아에서는 아이오아가 사실 상당히 보수적인 주중의 하나인데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딱히 막 엄청나게 입장을 가지지는 않고 있고 심지어 아예 부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최근에 아이오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면서 아이오아 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모였습니다. 12년 전에 아이오아 코커스 때 아이오아 사람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랬을 때 기후변화라고 답한 사람이 1% 정도였거든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피해를 겪었다는 사람이 40% 이상이 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1919년 통계. 19년 통계가.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몸으로 먼저 느끼고 좀 겁내하고 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바뀌고 호흡이 바뀌니까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확장이 되면 공업단지에 있는 사람들 공업단지를 끼고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맨 나중이라고들은 여기는데 그런데 2019년에 아이오에서는 홍수가 크게 발생해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제 봄에 온 폭으로 인해서 10만 에이커의 땅이 물을 잠겼다고 하는데 에이커는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에이커는 커요. 이게 1억 2천만 폼이 넘고 4억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럼 거기는 그냥 바다 아니에요? 그만큼 물이 담겼으면? 그렇죠. 미국인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 중에 가장 흔한 일이 홍수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그렇죠. 뭐 파트리나 이런 때도 사실 홍수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2019년에 홍수로 인한 아이오의 피해액이 최소 정말 최소로 잡은 통계가 3천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피해 규모가 엄청난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피해 자체가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홍수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아이오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베니스의 지금하고도 비슷하네요. 베니스도 이제 물이 차오르는 시기가 그 수위를 예를 들어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100미리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비를 해놓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도시가 대처를 못하는 수위인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진짜 없었는데 최근에는 매년 올라간다고 하죠. 툭하면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고 거주민들이. 게다가 이 아이오처럼 농업만 거의 농업만 있다시피 한 곳에서는 수해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보험회사가 이 산업을 싫어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오에서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치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들을 해요. 이제 아이오와 주정부 차원에서 기후에 관한 농업보험이나 새로운 농업연구기관 등을 출범시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오와 시티라는 좀 작은 도시이긴 한데 여기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향후 10년간 45% 줄이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로 정치적 각성이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도 기후변화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뭐 그냥 정책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정치는 쇼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정치는 쇼죠. 네. 그래서 아이오에서 본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농부 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찾아가요. 그 사람이 바로 농부인 맨 러셀입니다. 맨 러셀. 이 사람은 무슨 대표성이 있는 농부인가요? 그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맨 러셀은 사실 아이오에 있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지금 갑자기 모든 민주당 경선 노부들을 찾는 한 사람이 됐거든요. 이제 뭐 피트 부티지지, 베토 오르크, 카멜라이리스 이 사람들 다 맨 러셀 농장 방문해서 사진 찍고 비디오 찍었고 조 바이든은 맨 러셀을 자기 유세장을 불러서 따로 만났고 엘리자베스 월에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무슨 거의 충남북의 정치인들이 옛날에 출마하기 전에 김종필 찾아가듯. 그러네요. 저는 머릿속에 잘 맞추는 무당 생각했는데 그 예가 났네요. 네. 알았어요. 네. 이게 2019년 3월에 맨 러셀의 뉴욕타임즈에 민주당이 미국 시골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칼럼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이 미국이 실제적으로 농업에서 기후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보정하면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띄웠던 시골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칼럼입니다. 아. 이 선거 전략을 알려주는 거군요. 다만 기회를 활용하려면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이래서 모든 선거 캠프에서 그냥 제다이 마인드 트릭처럼 오. 이러고서 후보님 가죠. 간 거군요. 줄줄이.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는 되게 좀 병종을 울릴만한 내용인 게 민주당은 항상 이제 이런 시골 표심을 못 잡아서 당선이 안 되거든요. 항상 이제 대도시에 있는 고학력자들의 보통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시골 지역을 잡는 것이 사람들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맨러셀이 이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 저거네요.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 입었고 니네가 공약을 내야지. 그래야지 여기 가져갈 수 있다. 대구 경북이 최근 매년 홍수가 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부정하고 있다. 네. 이제 뉴욕커랑 맨러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오 코커스는 아이오아가 절대 다른 때는 받을 수 없는 언론의 주목이 모이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아이오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요구사항을 후보체에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똑똑하죠. 실제로 그런 농담들 많이 하죠. 아이오아는 4년에 한 번씩만 기억난다. 사람들이 코커스 할 때. 네. 이런 발언들 때문에 아이오아 농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갖는 생각을 보여주는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 됐고 아이오아의 그레타 툰베리가 됐군요. 네. 모든 민주당 경선 후보가 한 번쯤은 들러야 하는 캠페인 스탑이 됐습니다. 아이오아의 현충원이 됐군요. 네. 그래서 모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농부들을 포함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뭔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줄이고 이런 거는 막 전기차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첨단 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여겨졌는데 이제 그 이전에 농업 부분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해서 이뤄져야 한다. 네. 이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 거고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다들 동의를 해서 막 공약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음.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정책하고 식량산업에 주축이 되는 농민들이 내놓는 환경정책은 성격이 많이 다르군요. 후자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제가 볼 때도 좀 오바 같긴 한데 베토오르크가 이 중에서 가장 좀 급진적이고 빡센 공약을 들고 나는데 베토오르크가요? 네. 2050년까지 무려 5 트릴리언. 그러니까 5경달러. 아. 트릴리언을 방송에서 얘기 처음 해봅니다. 저는 돈에 경 붙이는 걸 드디어 봤네요. 네. 5경달러를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쯤 되면 아이오와 코커스의 가장 큰 베팅을 한 거네요. 얼마인지 정말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저도 사실 트릴리언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아이오와 코커스는 판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저 나름의 해석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과는 지금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녹음하는 지금 시점은 가장 가까운 미 대선 경선은 네바다 코커스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뿐 여러 번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판이 작아요. 한꺼번에 많은 주들에서 경선이 일어나는 날이 옵니다. 슈퍼 무슨 요일 이렇게 불러요. 네. 이번 미 대선 경선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 엑스 요일. 이번에 슈퍼 화요일은 3월 3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오와 코커스 얘기를 한참 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아이오와 코커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를 못했고 그냥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 처음 했을 때는 아이오와가 첫 번째 경선지로 남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썼는데 그러기에는 아이오 코커스에서 너무 큰일이 터져버렸죠. 그렇죠. 개표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이 개표 사고가 다른 이슈를 가려버렸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보였어요. 저에게는. 네. 어쨌든 저는 아이오 코커스가 가지는 중요도를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언론은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선거가 결과가 잘못 나와서 탈이 나는 결과 해석이 잘못해서 탈이 나는 개표가 잘 안 되는 이런 사고가 나오면 사실 한국에서 볼 거는 이제는 한심하다 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이런 걸 세계에서 제일 잘 아는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 모양이다. 미국 민주주의 최다 최첨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엉성하다. 트럼프도 비웃지 않느냐. 이 정도로 끝나는데 다른 해석할 거리들이 뭐가 있을지 보죠. 네. 일단 가장 짧은 결과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0.1%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2위를 기록해서 돌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연방상원의원이나 부통령 같은 화려한 경력이 없는 소도시 시장 출신의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아이오 코커스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언론들이 아이오 코커스 이후에 개표 실패 말고 가장 많이 쏟아낸 기사가 피트 부티지지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네. 저희도 그거 한 번 했습니다. 네. 1위를 했는데 이미. 네. 부티지지에 대한 설명이 됐으니까 이번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세론을 끌고 가려고 했던 후보들이 무너져버리는 장면도 다시 한 번 연출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로 버니 샌더스와 함께 1, 2위를 다투던 조바이드디 4위로 내려앉으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이 좀 암울해졌죠. 그렇습니다. 야, 아이오와 코커스의 파워는 여기서도 나오는군요. 선거운동 자체의 부침을 겪게 되는군요. 1%짜리에서 졌다는 이유로. 실제로 그는 바로 다음에 치러진 유엔푸처 프라이머리에서도 5위를 기록하면서 물론 이게 얘기 들었다시피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만 그동안 조바이든이 대세에 왔던 대세로는 완전 없어졌죠. 왜냐하면 경선이 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식시장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후원금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조바이든한테 내면 되겠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잠깐 쥐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있구나. 약부 합세가 걸립니다. 이 첫 번째 두세 주에서 잘못되면. 아, 네. 그렇죠. 이제 부티지지한테 지금 엄청난 후원금이 몰리고 있죠. 이제 지금 앤드류 양을 얘기했었는데 앤드류 양은 이제 결국은 돈도 돈이 구해서 공식적으로 중단했어요. 끝났어요. 빠졌습니다. 부티지지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앤드류 양처럼 그냥 빠졌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등을 하니까 지금까지 벌어들인 표가 나중에 표와 얼마나 상관이 없는 것과 무관하게 돈은 들어와요. 그러면 그다음 경선을 기약할 수 있죠. 네. 그 부분인데 아이오 코커스 같은 경선 초기의 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선거 자금 면이고요. 이제 경선 초반에 좋은 성적을 내거나 승리한 후보들은 미디어 주목을 받으면서 선거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죠. 이제 이 때문에 군소 후보들이 경선의 중도 포기를 선언하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앤드류 양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엔프셔 프라이머리 이유로 이제 선거를 포기했죠. 섣불은 예측입니다만 만약에 캘리포니아까지 올 수 있었다면 앤드류 양은 만만치 않은 성적을 올리고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경선 레이스의 초반에 기세가 너무 꺾였다라는 판단이었겠죠? 돈이 없는 거예요. 돈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앤드류 양도 물론 부자인데 근데 이제 선거 운동을 혼자 살 정도의 엄청난 부자는 아니거든요. 네. 오경 달러도 없고요. 마이클 블룸버그에 비하면 그냥 동전통이죠. 그렇죠. 잔돈입니다. 그렇죠. 중국계 미국인 앤드류 양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미국인들에게 정말로 파격적인 공략을 들고 나와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 자체가 되게 좀 유머러스하고 소셜미디어에 많이 좀 친화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아시안에 대한 되게 큰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아시안들은 수학을 잘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수포자가 있는지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이용해서 M.A.T.H. M.A.T.H. 라는 선거 운동 구호를 만들어냈거든요.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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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이전 선거 구호를 패러디한 그 내용으로. 엄청 선전을 했지만 아이오 코커스와 조연프쇼 프라이머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앤드리앙의 컬트적인 인기가 결성적인 팬클럽으로도 이어졌는데 팬클럽 이름이 양갱이었거든요. 네. 양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음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저도 양갱 중에 한 사람인데 중도 포기가 아쉬운 지점이었죠. 네. 여기까지는 좀 정치공학적인 설명이었고 어쨌든 이번에도 아이오의 중요성이 입증됐고 여기까지 오기에 당연히 아이오 농부들과 이를 이용한 거대 식품회사 및 농축산업계 거인들이 여행적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아이오 코커스가 주목을 받은 건 개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3일이 지나서까지 제대로 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을 하기까지 하는 이런 사태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허술함의 끝이라고 보이는 게 이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시스템의 잘못이 폭발한 거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개표 앱을 썼는데 그 앱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자기네들이 수개표를 한 거랑 앱이랑 안 맞고 이런 그동안 허술하게 치러져온 거를 앱이라는 디지털식을 도입하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허접하게 해왔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네. 이것도 의심일 뿐이지만 앱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코딩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그린 뒤에 숫자로 쓰다가 입력하다 잘못된 걸 것이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진짜 여기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37, 38 이렇게 세서 하는 데다 보니까 사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손 든 거 세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맞아요. 네. 갈대밭처럼 손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 코커스의 모든 문제점이 보물처럼 퍼져나왔다고 할 수 있고 이 지각 발표 사태 때문에 비판이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자번호 이런 거 안 하겠죠? 일렬종대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좀 경합할 텐데. 알파벳 문화권의 문제가 뭐냐면 숫자가 단어가 너무 길어요. 아 그러네요. 다음절이에요. 네. 그래서 숫자를 못 잊고 못 계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높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할 때도 숫자대로 쭉쭉 세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안자번호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렵냐면 다섯 여섯을 못 하잖아요. 다 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허접한 그리고 폐쇄적인 이런 코커스를 고수하는 아이오에 대해서는 비판이 생겼으며 이 엄밀성이 커야 하는 선거가 난장판이 된 거는 이런 코커스의 느슨한 방식 때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런 코커스의 방식에 사실 비판적이었고 2016년부터 코커스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주들에게 프라이머리 형식을 채택하라고 권유해왔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15개동 코커스 채택주가 지금은 7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경선주라는 엄청난 주교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 아이오아가 아직도 코커스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정근대적이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코커스 안에서도 선거구 같은 게 있는데 작은 선거구에서는 득표 동률이 날 경우에 동전 던지기로 승부가 결정된 경우도 있대요. 어머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반발한 게 샌드스 지지자들이었거든요. 부티지지한테 워낙 근소한 차이를 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거 진 거 아니다. 동전 던지기 몇 개에서 졌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소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하여간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오아가 지나친 대표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첫 번째 경선주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워싱턴포스트가 아이오아의 인구 통계와 작은 규모를 보면 중요성이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는 거죠. 경선 첫 번째 주라는 정치적 이득이 워낙 큰 걸 이미 몇십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들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전, 이전? 이걸 마치 올림픽 개최나 슈퍼볼 개최처럼 다투고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이미 일리노이 주지사인 제이비 프리츠커가 아이오아가 첫 경선지로 부족하다. 우리가 첫 번째 경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 특히 일리노이의 인구 구성 같은 게 미국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다면서 인터뷰를 하고 다녔고 여기는 농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5만 개 다 있고 인구도 많죠. 그리고 항상 지지성에 오락가락해가지고 미국 대선이 키포인트 중 하나를 얘기되는 오하이오주 이런 것도 이제 첫 번째 경선지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폐쇄성에 대한 의문이나 첫 번째 경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예 그냥 아이오아 유헴프시어를 비롯한 초기 경선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 그러고 있죠. 네. 그게 바로 뉴욕시장 출신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입니다. 이번은 너무 늦게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초기 경선지에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대신 3월 초에 있을 슈퍼 화요일을 노리고 있습니다. 늦게 등록을 한 건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 이것도 이제 뒤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전에도 이 경선에 대해서 욕심을 안 드러낸 건 아닌데 특히나 포지션이 어떤 거였냐면 버니 샌더스가 같은 너무 급침적인 사람이 나오면 트럼프를 못 이긴다. 조금 더 중도적인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제 본인 얘기로는 바이든이 그런 후보로 적합하기 때문에 나는 바이든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경선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주저앉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 등록을 늦게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초기 경선지는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뭐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슈퍼 화요일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인구 수가 훨씬 많죠. 뽑히는 대유한 수도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는 이 지정을 노리고 있고 블룸버그가 아이오 코커스가 열린 2월 3일 캘리포니아주 캄튼에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초기 경선주에서 승리를 잡아야 한다는 건 낡은 선거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조 바이든이 추락을 본인에게 호재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미국 전역의 TV 및 라디오 광고에 2억 5천 4백만 달러 그리고 페이스북과 구글 광고에 4천 7백만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지 혼자 슈퍼볼처럼 돈을 쓰네요. 네. 저도 이걸 느끼는 게 제가 이거를 리서치를 하려고 대선 후보 같은 거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잖아요. 베토르크도 검색하고 피트부디지즈도 검색하고 그럴 때마다 맨 위에 항상 블룸버그가 떠요. 맞아요. 그게 안 써있을 거예요. 아마 스폰서 광고 안 써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폰서 광고보다 앞에 나온다. 마이클 블룸버그가. 네. 누구 어떤 데 선서를 검색해도 블룸버그가 제일 먼저 나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보자고요. 지금 한국은 요새 양대 정당에 대한 양비론이 유행이에요. 진보로부터. 쟤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 가끔씩 찌르는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 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장난 아니게 부자다. 그런데 분당에 김병관 의원 빼놓으면 그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평균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옛날 정몽준 효과죠. 그런데 그 김병관을 붙이면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이클 블룸버그의 동전통입니다. 지금 거의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쓴 건데 한방에. 이 돈은. 그런데 이 돈이 얼마 크냐 하면 나머지 블룸버그를 뺀 나머지 후보들 중에 탑4후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쓴 광고비가 9400만 달러래요. 나머지를 다 판 것보다 3백가량 많은 물량 공세죠. 민주당 경선의 미국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도 웃기네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되게 슬픈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억만장자 후보 톰스테이어 후보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아이오아에만 광고비를 1700만 달러를 쏟아부었대요. 그리고 폭망하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1%를 투표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도망가도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블룸버그는 초기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막 폄하, 무시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룸버그가 진짜 아이오아 코커스의 승자가 아니냐 말도 나왔습니다. 이제 객도 참사가 벌어지면서 아이오아부터 일어나는 돌풍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샌더스와 같은 지나친 자파 정책으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고 그가 바이든이 아무래도 아이오아에서 부진했으니까 블룸버그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상황은 없겠죠. 네. 슈퍼 화요일에 짠 하고 뒤늦게 등장할 아주 좋은 그림이 마이클 블룸버그에게 그려졌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옥수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거대 자본이 어떻게 정부를 움직여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미국에 사는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세금을 통해서 아이오아에 있는 거대 식품업계에 엄청난 돈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세금도 있지만 간접세도 됐을 거예요. 네. 뭘 사 먹으면서. 근데 극장에 가고 음료를 마시고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뭐 이런 거에도 다 저는 알게 모르게 옥수수산업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고 미국인이라면? 네. 심지어는 친환경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정치 재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오아가 과한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데는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역사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데는 거대 자본을 통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네. 안드레아스가 그 양대 후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푸린 몇백만 달러.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몇십억이니까. 네. 근데 한 해 그들한테 세금으로 들어가는 몇십억 달러에 비하면 푼돈 중에 푼돈입니다. 네. 그게 푼돈이니까 로비를 하는 거죠. 반대면 안 되죠. 네.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아이오아가 모든 정치인들이 구혈을 하는 장소가 됐듯이 이 품돈이 아주 적절하게 쓰여서 결국은 산업 자체를 떠받쳐왔고 세계 최강 대국의 산업 구조에 뺄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럼 어떻게 몇백만 달러를 몇십억 달러를 벌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대의제 민주주의가 자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국민이 아닌 극히 일부의 정치인한테 돈을 뿌리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이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있죠. 입학 테스트를 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에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휘두르는 강력한 권력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완벽하게 삼성의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메이저 언론도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언론은 삼성껏 이라는 게 사실로도 밝혀졌고요. 거의 사실로도. 네. 기사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삼성이 이런 지위를 가지는 데는 아이오와 거대 식품회사 못지않은 다양한 로비들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는 이전 정부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런 로비가 이루어진지 정확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한테 몇 억짜리 말 사주면 기업 지배구조를 본인하고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안 할까요? 이거보다 더 효율 좋은 투자가 없죠. 국민연금을 움직이는 비용치고 너무 싸죠? 네. 그러면은 막 미국의 성조기부대 이런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아이오와 카길 깃발 들고 와서 막 시위하고 그럴까요? 거긴 반대로 태극기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채춤 추고?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거든요. 한국에서 성조기 드니까. 네. 그렇죠. 태극기부대 집회 가서 제일 신기한 게 이재용 사진 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옆에 트럼프 사진 있고. 미국의 경기장 보면 자이언트 헤드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크게 출력해가지고 머리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자유투 방해하려고. 이재용 자이언트에도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여튼. 그거는 삼성 라이언즈 경기 때 활용할 수 있겠네요. 투수 뒤에서. 저도 자이언트에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그런 자리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뭐요? 이게 미국에 있는 되게 신기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아침 일찍부터 클럽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6시부터 모여가지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밤에 잘 자고? 여기는 굉장히 건강한. 여기 술도 절대 안 팔고. 산악회 대신이네요. 네네네. 이제 교기농 주스 팔고 옆에서 막 요가 클래스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가니까 버니 샌더스 자이언트 헤드들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힙한 사람. 그러네요. 그렇죠. 역시 이분은 힙스터의 제왕이다. 어쨌든 이런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거대 자본은 정치를 돈으로 지배하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시도는 아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성통신을 하면 맨날 이 멘트로 끝을 맺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XSFM입니다. 블루투스, 헤드폰, 스피커, 소니, 몬스터, 와일러스, 조인 더 프리덤, 엑세스 몰울, 아몬, JJL, 스피커, 초일스 프리, 무틴, 고, 클라리티, HDBT, 헤드폰, 헤드폰, 유투스, 소니, 몬스터, JBL, 미트 스피커, 조인 더 프리덤, 엑세스 몰울.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먹고.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이건 한국의 과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국의 현재일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당이 크면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싶어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잘해주고 싶은 야당이 없어서 고민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야당 복의 실체구나. 그러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성인의 말씀하고 동의를 합니다. 돈은 정치인을 찾습니다. 대의민주주의사회에서 본능적으로요. 그럼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당은 기업의 관심을 끌어올 전략도 짜고 있어야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기도 합니다. 나성인은 언제 오세요? 저요?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은데 4월에 한번 갈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봄날에 만나죠? 네. LA에서 나성인이었어요. 수고하셨고요. 저희들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하고 유피디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했습니다. 나성인과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바로 지금 이경영 문학인이 본인 사진으로 스포를 하셨는데 아 인스타지라고 계시구나 저기 아 네 못 쓰게 해야 되는데 XSFM입니다. IPWK 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ntuitive hart이네 수고하셨습니다. firm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